제이어스 야 야 야 야 들려? 그치? 더 모니터 링 말씀드려도 돼요? 더 키워도 되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음 저기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직접 읽어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누구신지 손을 한 번 들어볼까요? 네 가보세요 남자분은 이제 남자분 주세요 근데 이거 밖에서 들리는 거 아니야? 어! 눈이 개월해! 또 환자들이 못살게 굴고 결합했어? 이상하게 월요일만 되면 다들 눈 까칠해져 지친 하루 끝에 집에 왔을 때 웃음을 들리며 위로하는 거 별거 아닌 그 웃을 수 있게 웃음을 들리며 위로해준 너 혹시 하우스에 제 목걸 나오는 것도 좀 한 번 깨워주실 수 있겠네요? 미니어바리 네 미니어바리 미니어바리 내가 뭐해? 뭐? 어? 내가 미콜라야 아 내가 어? 그럼 내가 나면 난 누군데? 넌? 미니어바리 내가 미콜라야 어? 하하하 그런 표정 하지마 안쓰럽게 날 피웃지마 제 목소리를 제가 듣는데 굉장히 거북하기 때문에 살짝만 촉촉하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 완전 타이밍이랑 이거 똑같이 주시면은 네 오늘 그 목소리를 이승이 네 아 억지 아 난 I'm fearless You should keep the way Keep the way That you can't get You should keep the way I'm fearless I'm feeling You It's so bad 난 그 마음을 좀 봐야겠어 I'm statistic 막거래 서로를 내 출범 아름다운 눈빛에 빠져 깊이 눈에 잃어 숨죽 못봤어 변화제 꿈을 다하며 춤을 다하며 춤을 다하며 우리 과란 너의 빛이 나의 빛이 상상해봐 나의 빛이 숙소 니가 눈을 가둬 나의 빛이 나의 빛이 날의 빛이 나의 빛이 그만둘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난 거의 못 지옥 거 있어 근데 널 영화만 보인다 Yeah, I'm f***ing dumb boy Yeah, I'm f***ing dumb boy Yeah, I'm f***ing dumb boy Oh, this is my attitude Yeah, I'm f***ing dumb boy Is that you get up? Uh-huh You get this so right You get what I'm f***ing dumb bo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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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ol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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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ol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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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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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oll One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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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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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s ACTUALLY Dimmel Can we watch certo? Yeah We will take it Thank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홍갑림한테 말씀드렸는데 귀엽고 또 이거를 저를 배신하시고 이렇게 랜덤박스를 보자마자 맨날 다 놔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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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지금 내가 초딩 같다는 거야? 너무하네. 우주소년 나랑. 아 그쵸? 오늘 팬미팅 이제 팬분들과 이제 부인이들이랑 처음 하는 건데 손도 안 가깝다. 똑같은 게 있어 혹시?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팬분들과 처음으로 만나는데 너무 설레고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감독님 목소리 거의 안 들려요. 아하 와요. 20초 전. 20초 전. 아. 20초 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드디어 한국에서 제가 팬미팅을 합니다 네 한국에서 첫 팬미팅이고 뭐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원하실 때마다 말씀 주시면은 제가 마음껏 팬미팅으로 하겠습니다 뭐? 귀여워 뭐라고? 귀여워 아 안 들려 귀여워 뭐? 귀여워 아 여기 뭐 이제 내꺼 여기 앞에 있잖아요 난 니꺼 talk This ain't about you This ain't about you This ain't about you Wee Wee This ain't about How you stay up until 4am How you can't tell me where you been 机公 ООО1 키 strangers 리허설 번호 리허설 번호는 누구야? 정답! 이걸 받으셨다고? 이거를? 지금 팬분들 반응 보셨어요? 지금 보신 분 있어요? 30초 전 30초 전 어디가 몇 개 원이 있나? 나도 진짜 많이 20초 전 이제 반창인데 어디가 몇 개 원이 있나? 30초 전 어느 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비빔 것과 스위스산 소세지감 비빔 것과 스위스산 소세지 비빔 것과 스위스산 소세지 뮤지컬 리퀄이라는 작품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연기했던 배우 신혁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뮤지컬을 처음 준비하면서 원호 형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첫인상을 원호 형을 봤을 때는 약간 무서운 근육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막 연습 같이 하고 호흡 많이 맞춰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서운 근육형이 아니라 약간 따뜻한 곰 근육형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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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좋은 친구구만 역시 솔직해 망상일 뿐 거짓말 이게 바로 진심 뭘 어떻게 해 내가 진심이 내가 안쓰럽니 그런 표정하시니 마 그래 나도 자고 했대요 제가 고치 말 제가 고치 말 정신선생님 정신선생님 하나 둘 셋 3. 3. 4. 우리 또 이제 댄 동들 아시죠? 해봅시다. 1, 2, 3. 하나, 둘, 셋. 4. 4. 5. 6. 1, 2,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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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네, 마지막에 좀 괜찮았어요. 이대로 그러면 갈까요? 네. 여기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네, 네. 감독님 마이크 잘 들려요. 네, 네. 고생하셨어요. 어, 고생했어요. 손 닦고, 손이 지금 지어분하니까 손 닦으라고. 문태 씨 하나 다시 줄까? 어, 아니 괜찮아요. 좋아. 어, 손이 시클한데? 어, 좋아. 맛없어? 아니, 아니. 들어와서 많이 들어와서. 어, 그래. 뭐가 없어요? 네. 야, 먹어, 먹어, 먹어. 물어. 아, 꽃 주면서 이제 그것 못 해, 이거랑. 아. 그거 요정가루야, 요정가루. 요정가루. 하하하하하하. 재밌는 거 봐. 재밌는 거 봐. 하하하하. 재밌는 거 봐. 재밌는 거 봐. 재밌는 거 봐. 되게 맛있어? 뭐야? 맛있게 생겼는데? 뭐지? 어? 복수수? 계획서를. 네. 그냥 훅 넣어가고. 네. 바로 캐치만이 들어가신다. 어, 그것도 좋아. 아니, 그림 왜 이렇게 잘 보여요? 그림요? 네. 그리고 작가님이랑 얘기하다가 이거 캐치만이 더 가야 될 거 같은데? 처음부터 캐치만이 더 좋을 걸. 아니, 근데 순간적으로 캐치만이 딱 주셔가지고 또 오히려 재밌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 시작을 잘해줬으니까 확대해가지고 그리하면 처음에 그린 그걸로 스타트해봤다가 좋았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아, 나도 그거 쓸 줄 아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서 나도 그거 어플을 입고 거기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 위니가 너 대응이 되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보통 부끄러워서 아니, 저는 이렇게 하는데 할 말 다 하고. 그러니까. 안 끊으면 안 끝나나요? 그래서. 아, 거기서 진짜. 거기서 와, 당했다가. 아, 한 번 먹었어. 근데 갑자기 형이 어, 당했다.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꽃. 네. 이렇게 습지 않으세요? 흘러버려가지고. 아니, 제가 아래, 그래서 중간에 형이 이제 아래에서 뽑아주려고 했는데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까 이렇게 들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내가 몸부리고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가장 최근에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속 시원했다. 어, 진짜? 진행이 마음 안 뜨니까. 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내가 항상 카메라 앞에 두고 있어야겠어. 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네, 저는 괜찮습니다. 화음만. 일단 화음만. 이쫓 eram 분한을 다시 세워 네가 맞지? 예. 짠 이거구나. 네. 아, 그럼 너가 그 전의 대사가 뭐야? 전에 대사야? 넌 이거리에서 완전히 나왔구나. 아니요. 전의 대사 그래도 조금은 기억을 해주면 전의 대사가 아니요. 아 뭐야. 병원에.. 아.. 내가 이걸 막 오는 걸 걸고 있어.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화요일이라서 오전 끄무만 있어. 맞아요. 저기요. 내가 네 대사를 알아야겠니? 화요일이라서 오전 끄무만 있었잖아. 아 그렇겠네요. 짠 이렇게 하면 짠 하면 노래를 주시면 일단 저희는 여기서는 끝나면 흩어지는 불꽃 속에 하고 빡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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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가 뭐야? 애교요? 응. 있어야지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야 돼. 콩순이 알아요? 콩순이? 콩순이요. 응. 콩순이 이렇게 있어. 아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다 왔는 데서 좋겠다. 죄송해요. 어. 머리 이쁘죠? 제가 얼마 전에 새로 발견한 맘에 드는 머리입니다. 나는 원래 곱슬기가 있는 머리를 죽어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곱슬기가 있는 머리도 예쁜 머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상관이었으세요? 파이팅 한 번 할까요? 온도 아는데? 네? 생각보다 이거 잠깐. 오오, 끝을 깨졌어. 어, 어, 끝은 안 일OC. 뭐 박놀이 진짜. 아, 오, 발동초기. 상처리. 상처에서. 사". 사". 형, 빼고 까지는 거. 끊어진 거 못 하잖아. 어, أ. 이거 알지 엄마가. 이거 여기 뭐, 그 차도 뭘 차도 시색하면 바로 터질. 그럴 거 아니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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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오케이. I'm here for you 24-7 I'm here for you 24-7 I'm here for you 24-7 윌리의 원호입니다. 윌리들 안녕! 안녕하세요! 원호의? 윌리! 아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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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았어. 하자. 하자. 시원하자. 하지마! 그리고 뭐할까? 하... 좋았다. 오늘 얘기를 다 했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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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호는 귀여워 사랑스러워 하나 둘 셋 귀여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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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무리하고 다음 민영이가 잘 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나도 너만을 사랑해 자몽가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언어는 그냥 들어가 슬리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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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가난 눈빛에 빠져 깊이 넌 내게도 넌 내게도 숨죽을 슬리데리네 넌 내게도 컴맨이 상상까만 뭐든지 날 따라서 숙여 바로지 넌 내게도 슬리데리네 아아 This is my attitude Yeah, we the song This is my attitude Engineering R1-1-1 R1-1-1 아니 참 얘들아 한 번만 더 할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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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eeling hot 이런 게 먹힌다고? 네! 새빨간 바다 속에 내가 있었어 형체도 없이 아직, 죽은 건 아니야 이제는 진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아니 가지말까요 그냥? 예! 세! 다음 세?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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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들의 마음을 제가 준비한 로봇트립 즐거운 여행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같이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how fresh air Tastes like a dream baby those and I come and I love you go to me not there without you can you come out and find me come all that time wait tonight come to you today یا thank you without without 나도 사랑해 1, 2, 3 루즈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저희 동선 안 맞췄잖아요 1, 2, 3 2, 3 2, 3 2, 3 1, 2, 3 2, 3 2, 3 2, 3 I'm on you 깊게 생각해 I'm on you I'm on my eye 새하얀 기차였다 내게 내려와 살짝만 내려놓을 거야 내게가 웃겨 저 비싼 너에게로 내게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사랑하면 소리 질러!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이 다 안아갔다! 전곡 라이브 했는데 아! 불은 막 한 번 왔다! 아! 내가 아까 이쪽 쳐다보고 있던 게 타이밍 보다가 아! 장난 아니다 클럽인 줄! 진짜! 아니 둘이서 막 이러고 있던데? 막 이러고 있던데? 아! 형 씨! 우리 스탯들! 우리 단체 플레이 주셨어요! 어? 단체로 플레이 주셨어요! 아 진짜? 그럼 다 같이 한 번 어디? 엔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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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희들! 그렇지 올 줄 알았지? 네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오늘 워어드립 여행 잘 하셨나요? 윤희들! 안녕! 안녕! 조심히 들어가고요! 어! 아! 아!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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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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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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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고. 다시 먹어볼게. 안녕. 조심히 들어가고. 고마워. 안녕 안녕. 잘げ셨습니다.